대한민국 선수 대한민국 선수가 메달을 딴 적은 없지만 저희가 대한민국 선수로서 한번 메달을 따서 기록에 남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다짐한다면 정말 이제 올림픽 제가 올해 뽑혀서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이 기회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게 저의 다짐입니다 이번 메달을 딴다면 저한테는 아무래도 커리어에서도 제일 엄청난 기록일 것 같고 앞으로도 피지에이토에서도 활동하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아무래도 올림픽이라는 거는 평생 누구나 나갈 수 누구나 나갈 수 있는 올림픽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욕심이 나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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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